1. 딱 그만큼의 긍정과 그만큼의 용기면 충분한 것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것 매일 조금씩 읽고 쓰고 자주 띄고 종종 마십니다. 마음을 다한 지금들이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주리라는 것을 믿고 내일이 아닌 오늘, 나중이 아닌 지금을 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해지려는 관성 저자는 김지영, 편행곳은 필름 출판사입니다. 행복해지려는 관성, 이 책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좋은 일, 행복한 일로만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때로는 버겁고 고달픈 일, 뜻하지 않은 괴로운 일들이 하루를 점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가지 않은 길로 유명한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행복이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충분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자람이 있기에 그것을 채워가는 과정이 우리 앞에 있기에 행복하다고 말이죠. 오늘 소개하는 책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행복론을 떠올리게 하는 책입니다. 일상 속에서 행복을 지켜내는 또는 행복을 찾아가는 간소하면서도 진솔하고도 소박한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행복과 만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해지려는 관성을 생활 속에서 구축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간중간 잠시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백과 질문, 답변란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이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의 일상은 그 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아무리 벅찬 하루였다 해도 하루의 끝에는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회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복해지려는 관성 이 책은 별것 아닌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행복하기를 발견하기와 내 식대로의 행복 정의하기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즉 행복 유지하기 등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파트는 행복해지려는 관성의 채득을 위한 작가의 경험과 방법, 따뜻한 조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일지라도 그래도 행복을 습관처럼 버타며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비밀을 함께 나누는 책 행복해지려는 관성 그 내용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대체로 불행해도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성질 감정의 역치가 낮다 쉽게 울고 쉽게 웃는다 쉽게 불행해하고 쉽게 행복해한다 어느 날엔 사는 게 버겁다 한다고 해왔는데 과연 맞게 해온 걸까 지금껏 내려온 모든 선택들이 의심스럽다 툭 치기만 해도 눈물이 터질 것 같고 끝도 없는 바닥으로 침잠한다 고백하건대 사실 많은 날들이 이러하다 감정의 비중으로만 행복을 정의하자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불행한 사람들이다 대체로 불행하다 하지만 그건 삶이 지닌 기본 속성이 아닐까 한다 불안, 우울이, 삶 그 자체라면 행복은 이벤트에 가깝다 따라서 행복의 영속적인 상태란 영영 달성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지막 마음 하루 또는 한 생의 분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이다 불행한 일이 많았던 날엔 좋아하는 일을 해 행복의 영점을 맞춘다 아끼는 차와 함께 읽고 싶었던 책을 보거나 내일이 없을 것처럼 띄거나 집 앞 곰탕집에 혼자 슬리퍼를 끌고 나가 소주를 곁들이기도 한다 가끔은 미친 척 좋아하는 사람과 다음날 오후 반차를 신청하기도 한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 버릇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에 실패할 것을 알기에 스스로를 기쁘게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다고 다 잘될 것이라고 불행이 열거된 하루의 끝에도 기어코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을 더해 대체로 불행하더라도 끝내 행복해지고야만다 우연한 행복은 무르다 타의에 의해 쉽게 망가지고 스스로도 확실하게 손에 쥘 수 없다 때문에 나는 보다 적극적이고 단단하게 행복하려 한다 삶의 디폴트 값으로 불행을 이해하고 오늘 나의 최종 기분으로 행복을 선택하는 건 이러한 날들이 쌓이면 마침내 행복은 관성이 된다 종내에는 반드시 돌아가고야만은 최종적 감정 상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복에 진심이게 된 데에는 응당 계기가 있으리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근본적인 것과 결정적인 것 근본적인 계기는 아마도 오래전 가족에게 있었던 사고일 것이다 가족의 상처를 매개로 공감을 얻는 일이 내키지 않아 굳이 싸우지는 않았지만 빼고는 어쩐지 설명이 불충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이 책의 전사격인 사연을 짧게나마 덧붙인다 중3 때였다 동생 생일 전날 하교길 집 앞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엄마를 만났다 아빠가 조금 다쳤다며 금방 돌아오겠다던 엄마는 그날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미역국도 못 먹고 풀 주고 등교하는 동생 모습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을 냈다 대꾸도 없이 듣고만 있던 엄마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그날 저녁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고가 있었고 위독하다 했다 우연한 사고에 이유가 있을 리 만무하지만 계속 왜 하는 질문만이 맴돌았다 우리 아빠가 왜 불가 그저께 우리와 함께 동생 생일 파티 계획을 짜던 아빠였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다정하던 아빠였다 울다 지쳐 잠이 든 다음날 아침 나쁜 꿈을 꾸고 일어난 듯 했다 아빠 하고 부르면 저쪽 방에서 두 팔을 벌린 아빠가 걸어 나올 것만 같았다 단축번호 3번을 꾹 눌러보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음성만 야속하게 흘러나올 뿐이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한 달 가까이 생사를 오가던 아빠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사건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일 이후 서로가 건강한 오늘에 그저 감사하게 되었다 이후 나는 설마 하는 유의 모든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당장 내일 내가 사라지더라도 사실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실감했다 상극인 듯 닿아있는 죽음과 행복의 존재를 동시에 의식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일종의 임사 체험이었다 상투적이지만 절대적인 메시지의 최화 오늘 살아있음에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고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룰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더 쉽게 행복해졌고 더 적극적으로 행복하기로 했다 보다 결정적 계기는 역시 이 책의 근간을 이룬 칼럼 연재이다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동아일보 2030 세상 지면에 칼럼을 연재해 오고 있다 정체된 매체의 정해진 형식으로 꽤 긴 시간 글을 써오다 보니 1500자 56개 문단으로 사고가 재단되고 글이 패턴화되는 것이 느껴졌다 나아가 각각의 글이 독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하는 칼럼의 특성상 기승 전 긍정으로 매듭지는 습관도 세포 어딘가에 끝내 긍정으로 향하려는 관성 같은 것이 새겨져버린 것 같았다 행복해지려는 관성 제 아무리 벅찬 하루였대도 마지막에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을 하나 더 하는 일 딱 그만큼의 긍정과 딱 그만큼의 용기면 대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칼럼 쓰기를 통해 아로새겼다 각각의 모든 글은 일말의 거짓도 없이 진심이었다 다만 진심에도 구획이 나누어져 있다면 가장 밝은 쪽 가장 낙간적인 쪽에 진심이었다 에밀리 디킨스는 지상에서 천국을 찾지 못한 자는 하늘에서도 천국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도 습관이라고들 한다 더 나아가 행복은 관성이 되어 마땅하다 보다 본질적인 속성으로 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 고작 책 한 권 고작 밥 한 끼 고작 문장 하나로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보다 견고한 행복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각자의 계절 꽃샘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4월 중순 이맘때 지하철을 타면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 니트에 얇은 패딩까지 덧입은 사람과 반팔 입은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분명 같은 시공간임에도 두 개의 계절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그 와중에 나는 꾹꾹이 패딩을 챙겨 입은 이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다 절기상으로는 분명 봄인데 여전히 한기가 느껴지는 시기 출근을 할 때면 옷장 앞에서 고민에 빠진다 외투들을 훑어보고 집어드는 짧은 시간 동안 육체의 안녕과 마음의 평안이라는 두 욕구간 작은 교전이 벌어진다 통상 승기를 잡는 것은 후자이다 사월의 패딩이라니 이상하게 보일 거야 점심 먹으러 나갈 때 회사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겠지 따위의 염려들이 추동하고 에이 오늘은 괜찮겠지 뭐 하는 낙관이 쇠기를 박는다 패딩으로 향하는 손을 거두고 얇은 재킷을 챙겨 입는다 하지만 싸늘한 바깥 공기를 마주하는 순간 여지없이 후회하고 마는 것이다 종일 벌벌 떨다가 결국 다음 날 몸져 누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몸소 채득한 이 단순한 진리를 나는 거의 매번 망각한다 바들바들 떨때만 해도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그래도 그건 좀 하며 남 눈치를 보는 것이다 고작 외투 하나 고르는 일이 이렇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계절이 있다 같은 온도 같은 바람도 저마다 체감이 다름으로 누군가에게는 이미 온 계절이 누군가에게는 아직일 수 있다 반팔 입은 사람에게는 이미 온 여름이 패딩 입은 사람에게는 한참 아득하듯 무리해서 타인의 계절에 맞추었다가는 병이 나기 십상이다 그 대가가 고작 감기 정도라면 차라리 다행일까 남의 눈치 보다 남의 눈치 보느라 생의 크고 작은 관문가 선택에서 내 계절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계절에 맞춘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 오늘도 내게는 바람이 차다 아무래도 나의 봄은 좀 더 더디게 오려나 보다 내일은 꼭 패딩을 입을 것이다 그럼 내가 그랬듯 나의 패딩에 용기를 낸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계절을 찾아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고작 외투 하나로 각자의 계절을 찾아가는 4월 패딩 연대가 이루어질지도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오래전 홀로 나야가라 폭포에 갔을 때 일이다 비숙이어서인지 단체 관광객들이 갈 만한 동선을 피해 다녀서인지 한국인이라고는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러다 캔맥주라도 사려고 들어선 편의점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만나 반가운 마음에 말을 건넸다 혹시 한국인이세요? 여기가 좋더라 이 식당은 별로더라 하는 가벼운 대화가 이어졌고 한아름 아는 맥주가 무겁게 느껴질 때쯤 내가 물었다 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순간 그의 당황한 표정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왜, 왜요? 당시 미국에서 교환학생을 지내던 나는 어차피 안 볼 사이에도 이름을 주고받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이들의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터였다 아니, 적응을 넘어 즐기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때로는 가식일지언정 미소띈 얼굴로 주고받는 안부가 좋았고 생명부지 타인의 이름과 일상을 궁금해할 수 있는 여유는 더 좋았다 같은 버스를 기다리며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서 의도 없이 공유했던 찰나의 시간들은 지나와 큰 추억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정서에는 오늘은커녕 지금 보고 말 사이에 이름을 묻는 것이 다소 공포스럽게 느껴졌으리라 한국 사회에서 통성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익명에서 기명이 된다는 것 서로의 일생에 행인 일이 아닌 조연이 된다는 것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 라는 허무지의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인연의 길이 내지는 필요로 통성명의 여부 추억하의 자격을 재단한다 사실 나도 그러한 허무주의에 빠져 지냈던 시기가 있다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던 배낭여행 시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보니 언제부턴가는 이름을 묻는 것조차 소모적으로 느껴졌다 어느 날부터 인사회의 소통을 일절 그만두었다 어차피 헤어질 사이니까 그 편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 여행이 보다 만족스러워졌느냐 하면 전혀 아니었다 관광지 한두 곳을 더 봤을지언정 도시 자체는 색깔 없이 남았다 마음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이 그만 문을 닫아버린 것이었다 다친 마음으로는 그 어떤 감동도 흐를 수 없었다 여행이 삶의 환유라면 인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인연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 다만 그 길이와 밀도가 다를 뿐 때문에 어차피 헤어질 건데 라는 말은 사실 모든 인연에 해당되는 숙명과도 같다 어차피 헤어질 인연이니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 추억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삶 전반에 대한 패도의 다름아니다 생의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추억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온 미쇼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이런 대사가 나온다 아빠 만약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돼?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렴 그 사람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 기억만으로도 사라진다 우리 어차피 헤어질 테지만 그래도 추억은 남는다 때때로 다칠지언정 모든 찰나의 추억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고 싶다 가끔씩 오래 보자 며칠 전 퇴근길 우연히 학교 선배와 마주쳤다 근 10년 만에 만나는 익숙한 얼굴에 긴가민가하다 조심스럽게 저 혹시 하고 말을 걸자 저쪽에서도 반색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느냐 안부를 묻는 것도 잠시 금세 침묵이 맴돌았다 먼저 어색함을 깬 건 선배 쪽이었다 어 그래 연락하고 언제 밥 한번 먹자 우리는 그렇게 멋쩍은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자리를 무마했다 뒤돌아 발길을 재촉하는데 씁쓸한 마음이 잃었다 알고 있었다 그도 나도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고 밥 한번 같이 먹는 일은 더욱이 없을 것이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다면 혹시 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부터 먼저 물었어야 맞았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는 의뢰 그런 것이었다 진심이 아니어도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예의 인삿말 스무 살 학급의 울타리를 벗어나 가장 먼저 접한 사회생활은 점심 약속이었다 모두가 같은 시간 삼삼오오 모여 같은 메뉴를 먹던 고등학생 때와 달리 모든 것은 약속과 합의에 기반했다 먼저 제안을 하고 상대가 수락하면 요일과 공강 시간을 마치고 메뉴를 정했다 일련의 과정은 때때로 피로감을 주기도 했으나 빡빡하게 채워져가는 스케줄러를 보면 묘하게 어른이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말하자면 밥 약속이란 사회인의 언어였다 그래서인지 함께 성인이 된 친구들은 언제부턴가 밥 한번 먹자를 인삿말처럼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치기여린 순정주의자였고 그런 빈말들을 결벽증적으로 싫어했다 해서 바로 스케줄러를 꺼내들고 날짜를 정할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그런 말은 하지 않으려 했었다 어느덧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나는 제법 사회인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어른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던진 무수한 밥 한 번 중 가능한 한 많은 밥이 외침이 아닌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틈틈이 뜬금없이 날짜 잡기를 즐겨한다 잘 지내시죠? 언제 시간 되세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특별한 목적 없이 온전한 선의로 자신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이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끊어질 듯 켜켜이 이어져온 소중한 인연들이 지금은 참 귀하고 고맙다 세월은 흐르고 오늘은 늘 바쁘다 가족조차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버거운 현실 속에서 잦은 만남이란 불가능에 가깝다 갈수록 혼자됨이 편해진다 주기적인 만남과 안부 인사에 지치고 멀어짐에 대한 죄책감이 짐스러워 스스로 완전하기를 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순수한 관계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자리잡고 있다 관계의 깊이가 만남의 빈도와 비례했던가 매일 만나도 공허한 관계가 있고 가끔 만나도 돌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물같은 인연이 있다 1년에 한 번 아니 몇 해에 한 번이라도 기쁘게 볼 수 있는 관계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한쪽의 용기와 이어나갈 수 있는 양쪽의 이해 관계에 지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자주 홀로 되더라도 가끔씩 오래 보고 싶다 당신의 일상을 열거할 수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 용어를 빌려 정의하자면 무기력증 더 나아가 가벼운 우울증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나는 다이어리 한쪽에 부적처럼 새겨 넣은 매뉴얼을 펼친다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 일종의 비상조치 매뉴얼인 셈이다 대단한 것은 없지만 이 모든 증상을 단번에 털어버릴 수 있는 치트키인 여행의 처방이 불가한 요즘 혹여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싶어 공유한다 먼저 준비운동은 출근 전 갖는 모닝카페 타임이다 원래도 힘들고 의욕이 없을 때는 특히 더 힘들지만 평소보다 딱 한 시간만 일찍 일어나자 그러고는 출근 전 잠시 근처 카페에 들리는 것이다 집과 사무실로는 안 되고 반드시 제3의 공간이어야만 한다 아침 카페 특유의 분주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가 있다 커피 향기 주문을 주고받고 커피를 내리는 소리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 차례로 감각을 깨운 뒤 마침내 따뜻한 커피까지 한 모금 하고 나면 다시 중심을 잡을 용기가 생겨난다 뒤이어 핵심은 운동과 독서다 역시 평소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신용만으로도 충분하다 헬스장을 찾아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운동 말고 단 10분이라도 짬을 내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걷기가 아닌 목적으로서의 걷기 산책을 하는 것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 글자 한 글자 공부하듯 읽어나가는 그런 독서 말고 한 페이지만이라도 손으로는 종이의 질감을 느끼고 입으로는 문장의 리듬을 느끼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읽는 것만으로도 일상은 그 정렬을 바로잡는다 여유가 된다면 화룡점정으로 퇴근 후 요리를 추천한다 귀갓길에 사서 들어가는 포장음식, 배달음식 그도 아니면 가정대체식으로 해결하던 끼니 대신 재료를 썰고 만지며 스스로를 위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TV를 켜도 휴대폰만 검색해도 각종 레시피가 넘쳐나는 요즘이니 크게 어려울 것은 없겠지만 영 자신이 없는 요할못이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에게는 김치 볶음밥이 있다 산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작더라도 무언가를 만들어 성취하는 과정과 스스로를 대접하는 의식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 거리 곳곳에 코로나 심리 상담 지원 현수막이 눈에 띈다 감염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일상을 지키는 힘이 간절하다 별것 아닌 줄 알았던 매일의 위대함을 날로 느끼는 시기이지만 그 오늘들을 바로잡는 힘은 의외로 사소한 것들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 당신의 일상을 바로잡는 힘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들도 잠옷 궁금하다 마음 방압 모든 게 엉망인 날이었다 한 달 넘게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크고 작은 이슈들이 더해지자 스스로의 선택들에 대한 불신이 마음을 어지럽혔다 만원 버스를 잡아탄 퇴근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류장까지 잘못 내렸다 걷기에는 멀고 택시를 잡기에는 가까웠고 다시 버스에 몸을 구겨넣을 용기는 더더욱 없었다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서름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 길 건너로 순두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당장 집에 가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내일 울더라도 지금 행복하고 싶었다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듯 선언했다 방학 겨련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여기 순두부 하나랑 소주 하나 주세요 실수 아닌 척 의도한 시간인 척 버스까지 잘못 내린 서러운 하루는 순식간에 맛있는 반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기특한 하루가 되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동력삼아 다음 날도 나는 울지 않았다 마음 방학이라는 자체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마음의 방학을 주는 것인데 어느 날 문득 마음의 빨간불이 들어올 때 작전 타임을 외치듯 스스로 부여한다 원칙은 간단하다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최대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염려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잠시 내려놓는다 내일의 나에게 후의를 맡기고 오로지 지금 나의 기분만을 생각하는 철없는 이기주의자가 되어 보는 것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먹고 싶은지 끊임없이 지금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묻는다 어떤 마음 방학에는 무례한 약속을 취소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또 어떤 마음 방학에는 휴가를 내고 경주로 떠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음 방학은 늦음악이 일어나 먹고 싶었던 책을 보다가 달리기를 하고 돌아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해야 하는 일에 부채감에 생의 주인공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기대와 의무를 의식적으로 거두어내고 작은 판단부터 온전히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내려봄으로써 생활의 부침에 이리저리 틀어진 행복의 기준점을 다시 나로 맞추는 일이다 이 간헐적이고 사소한 이기적 선택들이 모여 삶의 행로를 조금 더 나의 행복을 위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갈 것을 믿는다 일상에 있어 변칙을 허용하는 일종의 치팅 데이인 셈이다 그러니 오늘 유난히 엉망인 하루라면 마음의 방학을 부여해보자 터널 안에서는 터널을 볼 수 없다 한 발자국 벗어나 관망하는 시간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음을 있는 그대로의 내 얼굴을 사랑하는 법 비가 퍼붓던 날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 오래전부터 기대해왔던 사진 촬영을 위해서였다 천편인률적인 인공의 증명사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찍어준다는 곳이었는데 예약 경쟁이 엄청나다는 후문에 지뢰 겁을 먹고 엄두를 못 내던 터였다 그러던 어느 출근길 몇 장 남지 않은 달력을 보고 화들짝 놀라 예약을 알아보았다 마침 운 좋게 대표 작가님 시간을 쟁취할 수 있었다 여태껏 사진 한 장에는 지불해 본 적 없는 가격에 손이 후들거렸지만 코로나의 장마에 그 어느 때보다도 밀도 낮은 하늘을 보내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나름의 보상이었다 오랜 기간 고민만 해오던 버킷리스트는 그렇게 찰나에 현실이 되었다 마침내 당일 무려 휴가를 냈다 퇴근 후 부랴부랴 땀에 젖은 모습을 담고 싶진 않았고 진정한 나라고 하면 비단 외관뿐 아니라 의식도 조금은 안정되고 경건한 상태이고 싶었다 오래 기다려온 선물에 대한 일종의 예의이기도 했다 촬영 전 근처 카페에서 일기를 썼다 사진 찍기 전 담고 싶은 이미지와 컬러에 대해 대화를 한다기에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싶었다 한참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예의 낯설고 유명한 식당들처럼 전문가의 추천에 기대 보기로 했다 작가님은 기대했듯 멋진 분이었고 기대 이상으로 진솔하게 대화를 이끌어 주셨다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싶으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성격이 밝은 편이라 원색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건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얼마간의 대화 끝에 촬영이 있었고 다시 대화가 이어졌다 원색보다는 오히려 맑은 컬러가 어울리신 것 같아요 대화 끝에 찾은 나의 컬러는 하늘색 얼굴 중 고치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아 저 여기가 조금 지금 이대로도 너무 좋아요 강인한 이미지를 지니셨어요? 몇 번의 질문과 납득이 오갔고 질문이 거듭될수록 나는 왠지 내 얼굴에 구석구석이 조금씩 더 좋아졌다 그리고 그 끝에서 생애 처음으로 이목구비 하나 건드리지 않았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얻을 수 있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 중 가장 아름다운 찰나를 카메라에 담듯 있는 그대로의 내 얼굴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니 조금 못난 부분도 그런대로 좋아 보였다 예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 더없이 자연스럽고 어엿했다 세상에 같은 풍경 하나 없지만 제각각 의미와 매력이 있듯 모든 얼굴에는 각자의 삶과 생각과 개성이 녹아 있다는 것을 태어나 처음 체험했다 저기 걸려있는 사진을 보세요 여기가 이래서 안 좋아 보이나요? 아니요? 너무 아름다우신데? 타인 얼굴의 개성에는 관대하면서 스스로의 얼굴에 비평균에는 얼마나 냉엄했던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아쉬웠던 곳곳이 자연 보듯 작품 보듯 타인의 얼굴 보듯 대상화하니 오히려 더 아름답게 다가왔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한 과정이 아닌 체험 그 자체였다 여전히 휴대폰 생카메라 속의 나는 낯설고 창피하다 가능하면 가능하면 가진 필터와 보정 뒤로 숨고 싶고 외려 그 편이 더 친숙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그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달라지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내 책상 위에 떡하니 놓여있는 그날 있는 그대로의 나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나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내 얼굴을 사랑하는 법 그 방법을 알고 난 후에 나는 더 이상 전과 같을 수 없다 지금까지 딱 그만큼의 긍정과 그만큼의 용기면 충분한 것 행복해지려는 관성 일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